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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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다 아 서포 어 아 사왔다 사야 징 먹어야 징 아 왜 나 왜 이렇게 자리가 없지? 아니야 너는 4번이야 너네가 1번으로 오고 됐다 아 왜 오 이건 뭐지? 오 철새하게 돌아가시라고 아니 나 일단 얘 친구들 내 친구들 부하 어 시체가 없네 어 내 친구들 어 시체가 없네 저루의 시체를 넘고 너머 어 없다 시체 없다 편집에 가겠다 누구한테 가는거야? 찰씨? 왜알.. 찰씨 어딨어 찰씨 아 여기있다 아 아 땡 찰씨가 아이템 하나야 특별한 인명을 줄 것이오 마법부야? 이거 꼭 지금 해야하나요? 안하면 안돼요? 그리지 그리지 어 내게 훨씬 좋네 흰색 아이템 아 흰색 아이템 주는거라고? 야 어차피 이거 죽으면 끝인데 야 이거 할까? 완두 이거에다가 어때 그냥 이 완두를 쓰는거야 그냥 이걸로 그냥 이 완두를 쓰는거야 그냥 이걸로 근데 어차피 살거 없어요 돈도 없고 겁나 비싸요 다른거 막 2만원 막 8만원 막 이래 근데 어차피 저 이거 말고는 완두가 없어요 봐봐요 사고싶어도 17,000원 8,000원 그니깐 그냥 지금 있는거 하자 어차피 뭐 할게 없어 가라! 야 스킬 뭐야 야 내 스킬렉토닉도 플러스가 없어졌잖아 가라! 야 아쉬운데 저거 소켓이나 넣자 까리하게 뭐 넣을까 룬? 룬 박을까? 룬도 넣을 수 있나? 룬? 아 이거 15네 근데 어떤거 박는게 좋아요? 그래 박지마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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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박지마? 허허 이걸 팔고 다른걸 찾아구? 대단하바 이거 팔아도 돈 안날거 같은데? 이거 팔아봤자 4,000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전재산을 모아도 겨우 만원을 모을 수 있어 이런거는 지금 좋은거는? 내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거는 이거거든? 8만원이야 야 야 X가 그냥 껴 돈 없어 거지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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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윤 창녀조님 팬클라카이 감사합니다 얼쑤 그 다음 케이스는 뭐야? 이제 거미잡는거야? 잠깐만 나 떨려 어디로 가야돼? 감옥 1층은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감옥 1층도 여기에 있는건가? 잠깐만 나 외로워 친구들 좀 부를게 나 지금 친구 한명밖에 못불러 뭐야 뭐 텔레포트 있어? 한명 더 뿌릴수면 됐다 아 여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로 가라고? 어? 아 여기 아니야? 아 마을가라고요? 야 왜 찍.. 왜 화내? 그냥 어? 마을로 가서 탓에 얘기하는데 좋게 얘기하면 되잖아 왜 화를 내? 내가 뭐 죽음질이 지었어? 그렇게? 어? 카타콤에서 안나리아 속으로 찾아내시오 오 여기 어딘가에 또 길이 있나보네 그러면 내려가보자 오 단단해졌다 여기 뭐가 이렇게 많냐? 여기 뭐가 이렇게 많냐? 음.. 아 또 살잖아 얘가 아 야 얘들아 얘들아 다 어디갔니? 다 어딨는 건 있네? 살린 애가 약간 중보라서 아 됐다 여기 한 마리 더 했거든? 어우 두 마리 더 있네 아 야 또 도와줘 해골이 뭐해 뒤에서 그런 쪼그레기 말고 이거 빨리 잡아줘 오오 오오 뭐야 이거 돈은 먹고 가야지 가야지 갑옷을 왜 팔아요? 야 이거 뭐가 이렇게 많냐? 폭탄 폭탄 마나 없다 내 애기들 다 죽었는데 내 애기들 다 죽었어 네네네네네네네 아니야 이거 너 또 죽었어 다 뭐야 금방 죽어 왜 이렇게 애들이 야 야 야 야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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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마음 좀 어 마음의 집이 좀 야 이거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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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몇 마리야? 3마리지 지금 한 마리 더 만들 수 있어 오케이 가자 여기 길 아니기만 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길 아니기만 해 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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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차리잖아 얘네들이 타라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시즌 말고 서포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메어메 많다 이거 빨자 확실히 이거 세긴 세다 시체에 폭발하는 거 개념 포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쑤 SONY 추첨 상대 zer 워싱 설마 마사카 아 설마 이렇게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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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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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1층 오예 아야야야야야 겁나 많아 겁나 많아 애들 어 어디였어? 오 야 내 애기들 잘 싸운다 생각보다 쎈데 애들 땅끼야 애들 아 나 진짜 이렇게 했는데 안다리엘 안다리엘 맞나 안다리엘에서 죽으면 나 진짜 멘붕 할 것 같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 주지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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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이상한거야 나 이렇게 어둡냐 게임하면리 잘 안보여 얘들이 이 몇 층까지 있지? 한 4층까지 있으려나 나? 나가리슈 쥔쥔 이쪽 가봐야겠다 어 새로운 뉴 캐릭터 아 어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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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길 아니네 아 짜증나 디아블로 할 때 길 잘못들었다가 정말 제일 짜증나요 그래도 여기는 괜찮은데 뭐 그 막 액트2 같은데서 길 잘못들면 액트3도 진짜 길거지 같은데 아 letter 으 으 beep 으 щее Epic 나 아이템 창 봐 되게 무식하다 아우 나 길 아니다 자 내려갑시다 과연 길 어딜까요 왠지 여기일거 같은데 느낌이 오는데 그렇지 야 감옥 위에 그거 어 잠깐만 옷이다 옷 꺼져 자 이쪽 길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액트2에 아니 뭐야 감옥 2층에 웨이포인트 찍는거 있지 않나요 2층이야 1층이야 내려가 봐야겠다 2층에 있지 오케이 여기서 내려가는것도 중요하지만 웨이포인트를 찍고 가자 여기 왠지 웨이폰들 찍는거 있을거 같애 여기에 여기에 하지란 업종 아악 에허 Embedded 왠 메때리 소리로 나지 들어가자 얘들아 슈발 죽을뻔 했다 우리 애기 다 죽었다 살았다 아직 죽기엔 일러 우리 애들 약해 생각보다 얘는 뭐지? 레이즈 스켈렉트 메이징 고래? 이건 뭐야? 딘버전은 뭐야? 아 내 딘버전때문에 이게 생겼구나 자 그럼 스킬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보자 일단은 그러면은 얘를 4번 얘를 5번으로 하고 5번 6번 7번 1번 2번 3번 4번 이거 딘버전도 쓰는거에요? 필요없는거에요? 이거 써야돼요? 아 쓰지마셈? 알겠습니다 자 나와 6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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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야야야야야야 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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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못갈 것 같아 저기 길 아니다 아 저길 가야 잠깐만 일단 야 이거 소환 좀 할게 이거 5 5 5 5 5 5 5 6 5 5 오 얘 마법사다 일단 들어가보자 가자 아들아 쫄지마 이만껏 진짜 위험했다 와 이만껏 진짜 위험했어 진짜 님들아 야 잠깐만 이러면 나 어떡해 포탈도 없어 아 짜증나 4마리 7마리 4마리 오케이 내 풀파티야 이거 아 언제가냐 아 짜증나네 아 짜증나네 길이 어디지? 이쪽이다 아니야 저기잖아 아 내 친구들 왜 안따라오지? 왜 한마리밖에 없어? 아니 요게 아닌데? 어 이건 뭐야 아 아 아